에토 신이치는 일본의 전 프로야구 선수이자 지도자이다. 신, 자를 새롭게 만든 에토 신이치의 표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전처는 다카라즈카 가극단 소속이었던 세토 미치루이며 차녀는 하야세 쇼마이다. 프로야구 선수였던 에토 쇼조는 동생이다. 어린 시절에는 신문배달 등을 하며 가게를 돕고 있었다. 구마모토 현립 구마모토 상업고등학교를 거쳐 니테스 광업에서 선수로 활약했다. 이후 1959년 주니치 드래곤스의 포수로 입단했다. 니테스 입단 이후에 자신의 급여 대부분을 집으로 송금했고 프로계약금도 집에 보냈다. 그 밖에도 나는 고등학교까지만 다녔으니 3명이 남동생들은 대학을 가야한다. 고하며 동생들의 학비를 모두 부담했다고 한다. 입단 후 1루수로 전향해 1년차부터 레귤러를 차지했다. 가끔은 포수로도 출전했으며 확실성 있는 타자로 해마다 수를 올려 1964년과 1965년에는 2년 연속으로 수위 타자를 차지하며 554다알루의 3관왕을 저지했다. 온포가 결성되어 있어 현역이었던 1959년부터 1974년까지 16년간 센트럴리그에서 2년 연속 타격 3관왕을 차지한 것은 온포 이외의 애토가 유일하다. 1967년과 1968년에는 각각 34개와 36개의 홈런을 날리며 장타력도 발휘했다. 1969년에 감독이었던 미즈하라 시게로와의 불화로 은퇴해까지 몰렸으나 니테스와 주니치 시절의 은사였던 노닌 와타루가 롯데 오리온스 감독에 취임한 것을 계기로 롯데로 이적 가와바타 가즈토와의 트레이드 형식을 취했다. 1971년에는 3번째 타격왕에 오르며 4상 첫 양대 리그에서 수위 타자를 획득한 선수가 되었다. 이는 2011년 우치카와 세이이치가 기록하기 전까지 유일한 기록이었다. 10월 6일 자신의 생일에 난카이와의 최종전에서 수위 타자가 확정된 다음 날 다이오로의 트레이드를 통보받았다. 같은 해 7월 13일에 한큐 니시노미아 구장에 대해 한큐 브레이브스 전에서 당했던 몰수 경기가 이적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에토의 하프 스윙을 둘러싸고 당일 주심을 맡았던 스나가와 게넨이 볼을 선고하자 한큐의 포수였던 오카무라 고지가 항의해 스트라이크로 변경되었다. 이 때문에 에토와 노닌이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한 코치였던 야토 다카오가 주심에 대한 폭력 행위로 퇴장을 선고받았고 롯데 측은 선수들을 덕아웃으로 불러들여 35분 동안 경기가 재개되지 못했기 때문에 몰수 경기가 되었다. 이는 2014년 현재까지 mpb위 마지막 몰수 경기이다. 이 몰수 경기로 인해 시즌 중에 노닌과 이군 감독 오사와 게이지의 교체가 이루어져 노닌파였던 에토 역시 팀에서 떠도는 모습이 되었다. 또한 감독인 오사와가 젊은 선수 중심의 기동력 야구를 표방했기 때문에 수비와 주루에 어려움이 있던 논의는 자연스럽게 계획에서 제외되었다. 트레이드는 당초에 롯데 측이 에토와 나리타 후미오를 히라마스 마사지와 교환을 원했으나 다이오 측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에토와 노무라 오사무의 마트레이드 형태로 교섭이 성립되었다. 1974년 오프시즌에 가와하라 아키라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고향인 규슈의 본사를 둔 다이헤이오 클럽 라이온스의 겸임 감독으로 이적했다. 구단 운영회사인 후쿠오카 야구 주식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제공 따는 주거지는 다다미 육장의 일실 아파트였지만 내가 야구를 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은가 라며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1975년 9월에 통산 이천 안타를 달성했다. 히가시오 오사무가 최다승 같은 이적조인 도이 마사히로가 홈런왕 백인천이 수위 타자를 획득하고 정기 2위 후기 4위로 종합 3위에 오르며 최초의 에이클래스 진입에 성공했으나 메이저리그 감독이었던 레오 듀로셔를 초빙하려는 구상으로 인해 해임되었다. 결국 듀로션은 컨디션 불량으로 인해 일본에 오지 않고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후임으로는 코치였던 기토 마사이치가 승격되었다. 에토가 다케노우치 마사시와 벤치 뒤에서 큰 논쟁을 벌이는 등 팀 내 단결력은 좋지 못했다. 1976년에 감독이었던 가네다 마사이치의 요청으로 롯데에 복귀해 당해를 마지막으로 현역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1985년부터 시즈오카연 다가타군 아마기요가시마정에 일본 야구체육학교를 설립하고 이후에 사회인 야구단인 야오안 재팬이 되었으며 많은 프로야구 선수를 배출했다. 이외에도 기후현 스포츠소년단 종신 2001년 제19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구에서 출마 이후에는 수로가다이 대학에서 비상근 강사를 지냈으며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월드 베이스볼 아카데미에서 이사장을 맡았다. 2003년 여름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한 후 노쇠한 생활을 보냈다. 동생인 쇼조의 말에 의하면 입원한 후에는 야구계 관계자들의 병문안을 사절하고 친족들의 방문만 허용했다고 한다. 2008년 2월 28일 오후 3시 38분 가남으로 도쿄도 내의 병원에서 사망했다. 향년 70세 장례식 추도식은 도쿄도 길이가야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장례의원장은 시부사와 료이치 전 센트럴리그 사무총장이 맡았으며 상주는 삼녀가 맡았다. 2010년 야구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투지 넘치는 자세와 호쾌한 스윙 일루에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는 등 항상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 스타일로 투장이라는 이면까지 얻었다. 이것은 요미우리에 대한 투쟁심뿐만 아니라 심판에게도 적용되었다. 1962년 7월 10일 요미우리 전에서 판정에 대한 불신으로 심판을 가격했으며 1972년 8월 6일이 아쿠르트 전에서는 스트라이크 판정에 격앙되어 심판을 구타했고 퇴장당했다. 1963년 8월 25일 요미우리 전에서 6회 우천으로 콜드게임이 선언되자 이에 항의하여 경기 종료가 선언되었음에도 빗속에서 혼자 좌익수의 수비 위치에 서 있었다. 경기가 성립해야 이 홈런도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끌어올리도록 코치에게 설득되어 이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당시 감독이었던 스키우라 기호시가 설득한 후에야 덕아웃으로 들어갔다. 다이헤이오 클럽 라이온스의 겸임 감독 시절에는 유니폼 뒷주머니에 배트를 넣는 스타일로 눈길을 끌었다. 타이틀 수상 첫 기록 도달 기록 기타 기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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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